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레인의 게임 방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We Went Back 이라는 공포 게임 확인해 볼 거에요. 여러분 이 게임 스팀에서 찾을 수 있어요. 2022년에 나왔고 그리고 공짜 게임에요. 읽어보니 이거는 1시간 정도 걸릴 거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봐주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오케이. 우리 무슨 우주선에? 이건 우주선이 아니라 이건 우주 스테이션에 태어납니다. 여기 안에 자스카 뭐 해야겠는데 이거는 인디게임이어도 그래픽은 지금 제 첫 인상은 참 좋긴 해요. 우리 첫번째 미션은 아마 무기 무기 어디야? 무기 찾아야 돼요. 어허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우리 줌? 오우 우리 눈은 참 좋은데 우리 엄청 잘 줌 할 수 있어요. 어 이 먼지가 뭐야? 미세먼지가 많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뭔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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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가면 안돼? 여기 뭐 있나? 아니요?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찾아 봅시다. 아아 우리 우리 진짜 우주 우주 스테이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무슨 물속이 있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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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그 귀신 봤어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이거 맛있는데 나가도 되나요? 그냥 밖으로 이거 입으면서 헉 헬스장 이건 안돼 이것도 가지고 가면 안돼 오 질주 바튼 있어요? 그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 무슨 괴물을 피피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 이거 할 수 있을까? 안돼 까비 계속 가자 어 이 포스터는 왠지 마음에 들어요 H 타 지금 줌 안돼요 오오 나이스 채식주이죠 채식주이죠 흫 으흠 아이고 당신 어떠세요 눈이 왜 이래요? 눈이 왜 이래요? 눈이 왜 이래요? 눈이 이상해 보이는데 눈이 이상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 열어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그 소리가 어디 어디서나요? 음 근데 여기도 아직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계속 가자 콕빛이 어디인가 콕빛이 어디인가 콕빛이 어디인가 다시 여기 있네 다시 여기 있네 오케이 계속 가려고 우리는 아마 여기 이 비밀번호 찾아야 돼요 한번 다시 다 확인해봅시다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잠깐만잠깐만 워우 다우리한 아 누가 누가 들어있니? 나 보지마 뭘 봐 으악 싫어 근데 왜 이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잠 길 막히게 됐어 오케이 그거는 무슨 벅인 것 같아 오히려 지금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지나가 못 지나가서 아 아 얄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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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더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여기 대신 그냥 여기 지나갔을 거야 근데 왠지 안녕하십니까 안도 어 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이네 아 아 멋있어 어 근데 이 사무실에 이상한 점은 어 문이 없어요 여기 문이 없는데 아 어헝 어헝 브루노 그 우리 우리 우리에 있는 행성 역시 브루노 브루노 아 이 한번 다시 나가 나가 나가야 돼요 여기 뭐 바꾸는지 확인해봅시다 아 아 아 이거봐 하 저 이들이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여기네 여전히 풀 못하는 거 좀 아쉬워요 그 보스가 뭐예요 그 보스가 뭐예요 아 저는 이런 이런 보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 여기 그 미세에 많이 인 거 진짜 분위기에 좋아요 당신은 여전히 이상해요 당신 여전히 이상하지 흐어어어어 가자 가자 실험실 에 오래 있고 싶진 않아요 여긴 뭐 생겼어? 아는데 계속 가자 어쩔 수 없죠 우리 다시 한 바퀴 돌았어요 아니면 바퀴 돌렸어요? 돌았어요? 뭐라요 잠깐만 이거 좀 이상 원래 원래 여기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저 뒤에 비밀이 없는데 이거 뭐예요? 라이트 스틱 네 라이트 스틱인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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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좀... 네 여러분도 여러분도 보시죠 지금 뭐가 좀 이상해졌어 오 이거 봐야 그거 찾아야 했었어 아닌가? 아하 아하 그 사무실을 쓸 수 있어요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어디? 가자 가자 도와드릴게 흠 잠깐만 어디에나 다른 거 있을까? 아니 이거는 계속 쓰면 안 돼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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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거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야 오 이건 다시 잠경인데 우리는 여기에 나와 그거 우리인가? 우리 여기에 나왔는데 싫어 얘들아 옮기지 마세요 아 고마워요 나오지 마세요 아 나이스 아 버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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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쇠인 거 없어 이거 지금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다시 여기 계속 계속 하자 빨리 지나가서 아니 오 빨리 지나가서라고 하자마자 여기 못생겼네 아 아 아 오케이 또 사진 했어 뭐가 뭔데? 그가 뭔데? 음 무슨 뜻인지 몰라 사라졌다 사라졌다 똥만 남았어 헝 헝 어 어 와 지금 여기 들어있어 까맣네 우우 나비 귀엽다 야 아직 살아있어 도대체 도대체 왜 이래 여기 무슨 비밀번호 있을까? 아닌데 여기도 나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 한 번 더 아이하이 지금 이거 깼어요 잠시만 이거 원래 그렇게 빨간색이었어? 원래 빨간색이 아니었죠 기억 못해요 까비 얘들아 얘들아 파이팅 네 이게 뭐야 약간 눈처럼 보이긴 해요 으어 으어어 으어어어어어 이렇게 이 여기 여기로 여기로 빨리 가자 그냥 안보은 걸로 안보은 걸로 합시다 합시다 이거는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저 친구 엄마 피피하면 안돼 아아아아아아 여전히 있어 그냥 거기 서있을거야? 아니면 저 그냥 서있는 것이 아닌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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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에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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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그 다 사라졌어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럼 야 우리 식물 다 파괴 시켰어 아아아아 까비 이것까지 깼어 여기는 그냥 화으로 실험할 수 있어요 어 으음 오 이거 뭐야 아 진짜 무슨 이 방을 그냥 빨리 지나게 하면 안돼요? 이런 거 회피하는 것이 참 쉬운데? 아 이게... 오하! 당신 왜 여전히 움직여요? 전...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안 본 걸 합시다. 네, 그거는 항상... 네... 허억! 가윈... 여기... 어... 사진... 여... 여기 있어? 어... 어... 약간 엘리언처럼... 그냥 엘리언시일처럼 여기 아... 이런... 이런 거 어떻게 불러요? 한글로? 불러요. 그냥 거기... 거기 계속 있으라... 조용히 하자... 오케이. 잠깐만 여... 다 좀 바꾸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없었는데? 네 네 이거 다 깨서 차가 맞췄어요 아이고 비밀번호 여전히 몰라요 밖에도 뭐가 바꿔요? 아닌데 뭐였는지도 차 못 알아봤어 여러분 계속 오 음 이거는 아무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 이라 섞었어 아 이거 안좋은 안좋은데? 마지막으로 사진 찍어야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 중요해요 그거 지금 찾아야 돼요? 음 음 그거 아냐? 오 이거 멀리 있었어요? 이거는 템프를 차 어 어 온도가 떨어졌어요? 여기 다시 다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이건 이미 사진 찍었고 이건 이미 사진 찍었고 사진 찍었어요 이미 다 사진 찍었어요 이미 다 다행이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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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이 방에 사진 찍어야 할 것이 없나? 여기 아직 여기 아직 이거 지금 딱 고장 나는데? 하 이거는 찾기가 찾기가 어려운데? 네 얘는 마지막 거 찾았어 나이스 그럼 지금 그냥 외력이 좀 필요해요 저 퍼즐 풀려고 고 음악 있네 멋있네 근데 빨간색 마음에 안 들어요 오 요거 이거 약간 요거 약간 이건 약간.. 이건 약간 우리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냐? 우리 진짜 우주에 있는지.. 얘들아? 맞아 여기는.. 그.. 오늘.. 엘픽이 있었죠 으어.. pick up plaid 사진 script 오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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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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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여있네 지금 그냥 순서를 찾아야 돼요 밭밭밭밭밭밭밭밭밭밭밭밭밭밭밭솔 이거 무슨 말이? fuotile 아아아 아- 뭐가 오 오 싫어 오 싫어 빠리빠리빠리 야 왜 갑자기 여기 잠겨있어 당신 누구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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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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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오우하 왜 왜왜왜 무슨 소리였어 아 이 친구의 손이었는데 아 이 친구의 손이었는데 아하하하 우리 왜 지금 어디로 가니 나비가 아직 여깄어 오하 이 친구는요 노린씨 양신이 어떻게 죽었어 무슨 화살로? 연기 너무 많아 야야야야 우리 우리 죽었을까? 우리 지금 죽었을까? 생물체에 있다고 했는데 우린 나갈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근데 노력하자 이를 아하하하하하 죽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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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뭐였어? 이거는 We Went Back 이라는 인디 공포 게임이었어요. 참 재밌어. 안 돼? 좀 짧아요. 엄청 짧아요. 근데 이 게임 공제여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게임 직접 하고 싶으면 스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공짜예요. 말했듯이. 그리고 만일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 구독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